안녕하세요 파란만자입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요. 얼마전에 아이나비 측에서 새롭게 발표한 블랙박스 제품인데요. 바로 퀀텀2X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블랙박스의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이 제품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구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제품만의 차별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리뷰는 아이나비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이 제품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64GB 제품의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GPS 모듈인데요. 간단하게 외관을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의 겉표면은 고급스러운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카메라 주변으로 예쁜 LED가 점등이 되어집니다. 후면에는 터치스크린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손쉽게 메뉴 설정이 가능하고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리셋 버튼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사의 블랙박스 제품 대비 이 제품만의 가장 큰 차별성은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차량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간단한 가입 절차만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고화질 충격 전후방 모션 이미지 기능을 통해서요. 만약에 주차 상태에서 차량에 충격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전후 상태를요. 고화질의 이미지로 그 순간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화질 원격 이미지 캡처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차 전방의 영상을요. 고화질의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고화질 원격 이미지 캡처 기능은요.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했을 때 차량 전방의 상황과 위치 정보 등을요. 기존 대비 16배 향상된 이미지로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상태와 위치를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 배터리, 연비 등 차량 정보를 전용 앱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블랙박스 전원 원격 제어 기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녹화 장치라는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실생활에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주차와 주행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예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방 카메라의 고화질 이미지 서비스를 통해서 주차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질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보통의 경우는 전방 카메라는 고화질을 지원을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HD나 Full HD까지만 지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품은요. 국내 유일하게 전후방 카메라 모두 QH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140도, 후방 카메라는 180도 화각으로 넓은 화각의 고화질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F1.6 밝은 조리기 값을 가진 렌즈가 장착되었고요. 동시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저저도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퀀텀트X 제품이 단순 블랙박스 기능의 한계성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주행 중 안전 시스템 ADAS 기능인데요. 앞차 출발 알림, 차설 이탈 알림과 함께 GPS를 통해서 위치 정보 확인 후에 과속 단속 지점 안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 후방 사각지대를 감지하는 기술인 비전 BSD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주행 중에 ADAS 기능 및 비전 BSD 기능은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 제품은 전국 7개 지역의 서비스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품 설치를 위해서 방문한 곳은 인천 지점이었습니다. 조금은 급하게 방문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블랙박스 탈착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직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탈착을 다 해주셨고요. 탈착한 제품을 잘 정리해서 비닐팩에 담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설치 역시 매우 꼼꼼하게 해주셨고 설치 후에는요.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육까지 해주셨는데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퀀텀2X만의 차별성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존에 단순 영상 녹화 장치라는 블랙박스의 한계성을요. 분명히 뛰어넘은 제품은 맞는 듯 합니다. 여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정말로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무려 2년간이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도요. 퀀텀2X 제품의 구매 포인트는 충분할 듯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